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서울시 용산구 신창동 근린주택 꼬마 빌딩 경매 물건으로 서울소부지방법원 사건 번호 2019 타격 2373번입니다. 용산구 신창동 꼬마 빌딩 근린주택 경매 물건은 공항선 경리중앙선 공동역에서 795m, 5호선 마포역에서 800m, 6호선 효천공원역에서 820m, 지하철 4개 노선의 생활권입니다. 인근에는 어느 초등학교가 위치하며 주상용 건물,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오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주위에 혼재하는 주거중심지역입니다. 이어서 물건의 낭입니다. 용산근린주택 경매로 진행중인 용산구 신창동 꼬마 빌딩은 4층 건물로 토지면적 39.4평에 건물면적 120.2평으로 감정가는 14억 932만원입니다. 신권으로 오는 12월 1일에 감정가를 최저가로 1차 입찰이 진행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는 1억 4,094만원으로 입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15분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산 꼬마 빌딩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에 사용성인데 현황상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입니다. 제시의 건물인 주차장 출입문을 포함한 토지건물 일괄 매각사건으로 진행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살펴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로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1월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553만원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근린주택으로 이방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내역은 살펴볼 수 없는 정상적인 건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권리는 2015년 4월 28일에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4억 2천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민을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림으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는 신권으로 아직 미공시 상태이므로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현황 및 임대체 관계 등을 필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서 및 전입세대 연락 결과 주거임차인 및 점포임차인 3명이 확인되고 있으며 임차 보증금은 2천만원에 월세는 152만원입니다. 참고로 상가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일상 대약력은 없는 듯하나 주거임차인의 경우 전입일상 말소기준권리에 앞서 배당요구까지 진행한 사항이므로 공시되는 자료를 필히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할 것을 당보드립니다. 다음은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근린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한 듯합니다. 먼저 투자 목적과 자금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정부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투기 가열적으로 지정된 것이므로 대출이 매우 까다로우며 여러 요건을 종합하여 진행 가능하므로 변수를 체크 후 장금 납부계획을 필히 점검 후에 입찰에 참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인근지역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거래 현황입니다. 지난해 진행된 사례로 투자의 참고 말하며 개별 공시지가의 경우 꾸준한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용산구 신창동 인근 단독 다가구주택의 최근 거래 내역을 추가로 살펴보면 여러 변수는 있지만 평당 체제 2,500만원에서 최고 6,300만원까지 다양하게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검토하여 경매물권과 비교 분수구 가치를 추론할 수 있다면 입찰가 산정에 매우 효율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 가능한 용산 근린주택 경매물권 인근의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용산구 경우 많은 매물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현장을 방문 후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와 협업하여 시세및 수급현황 그리고 임대수익 추정을 위한 재반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 목적과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안을 갖고 투자한다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법원 후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용산구 근린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162% 매각률은 100% 경쟁률은 42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많은 거래 없이 지난 5월 12일에 진행된 용산구 청파동 물건의 매매 현황에 기한 내용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용산구 인근 주거용 경매물건의 진행현황입니다. 근본소개물건 이외의 자료로 투자에 관심있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가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 그리고 인터넷 갱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갱매전문과 한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블로그 한금나침반의 부동산 갱매를 참고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용산구 신창동 근린주택 꼬마빌딩 경매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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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